1.2.1 현승 길게 그리고 바로 패스업 투어 헷던 크로킹 결맵니다 양동근 패스파이팅 그리고 이oh연 떠올라어영 호요하는 이oh연 오늘 경기를 지배합니다 스크림받고, 박경상, 이대성, 거리가 좀 있는데 어떨까요? 문제없습니다! 이대성의 두 번째 선점폭! 에빗! 동점시도 들어갑니다! 함재훈! 함재훈의 블럭샷! 스크림받고, 양성도 파워되면서 함재훈 놓쳤다가 잡았어요, 복베이크! 1차 다고사와 함재훈! 득재훈 성공! 득재훈 성공! 이제는 덕정차!